11월 3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좌석 선택권을 제안한 사건에 대한 진정이 기각되자 장애기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8월 27일 자폐성 장애를 가진 A씨는 보호자와 함께 서울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운전기사는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차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장출현은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거정을 당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해당 사안이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인권위는 기각 요지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 탑승 시 좌석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책임을 다한 것이기에 탑승 거부 또는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장출현은 안전상 위험이라는 잣대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보조석 탑승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인권위의 결정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고 편견을 확산시키는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12월 21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최소화했는데요. 사실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 허브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성 및 학령기 미취약 아동, 그리고 만 3세에서 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등입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발견된 경우 읍면동 복지 담당자가 가정을 재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외활동 감소와 비대면 생활 방식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의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조사는 도내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고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6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장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하십시오.